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 주린이 특강 목표치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입니다. 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쭉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주식투자에 꼭 필요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법 10억짜리 이런 겹볘다고 같은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방송과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린이 특강, 캔들 거래량 2평선, 지지화 저항, 매매, 그 다음에 추세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치 과연 그러한 방송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스스로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목표치 여러분들 두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락에 대한 목표치 잘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자 일단 목표치 오늘 시간이니까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상승에 대한 목표치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목표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눈으로 척 봐도 여기에서 여기 상승한 폭만큼 여기에서 반등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기가 딱 목표치가 딱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눈에는 들어오죠. KB금융 방송에서 설명할 때 여기 상단 정도 여기 직전 정거점이 딱 있으니까 여기 목표치로 가져가면 될 것이다 딱 그렇게 했거든요. 와우 거의 퍼펙트하죠. 그게 제가 말한 게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여기 끝에 100원짜리 뺍니다. 계산하기 번거로우니까요. 5만원 5만 5천원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5천원입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여기 눌려줬다가 가는 거니까 여기부터 5천원 더하면 5만 8천원이죠. 야 이거 뭐야 5만 9천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500원 붙인 다음에 5만 8천 5백은 아닙니까. 거의 목표치 달성하고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기에 여기에 여기서 여기만큼 상승할 때 폭이 5천원입니다. 5만 6백은가 5만 5천 7백은 그렇죠. 5천원이죠. 그리고 여기만큼 조정받았다 재상승할 때 그러면 여기 권역에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요. 아니면 21인근에서 매수를 딱 한다면 여기 저항을 돌파를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운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잘 갈 거야. 이런 것보다 좋다더라. 이런 것보다 목표치를 산정해보니까 5천원의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5천원을 딱 더하면 5만 8천 4백은. 그러니까 여기 5만 9천원까지 거의 근접하고 쫙 밀려버리잖아요. 여기 목표치인 건 왔을 때 여기 우측 좌측으로 딱 갔을 때 강력한 저항대가 있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확실한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승에 대한 목표치. 맛있는 것 보네. 주소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 가도 있고요.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장사하신다 하셨죠. 어떤 업종 하십니까. 우리 그래도 알고 지낸지는 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장사하세요. 다음에 놀러갈 때 한번 들리도록 할게요. 자. KB금융. 상승 목표치. 자. 이런 부분 똑똑 떨어지지 않나요. 상승 목표치 달성 이후에 오일선 이탈하는 여기는 뭐다. 매도 시그널. 그렇죠. 그리고 여기 21인근. 그리고 여기는 저항권이었는데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그래도 웬만하다면요. 양봉서면 여기 매수 다시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적당히 챙겨 먹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매수매도 계속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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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b도 목표치를 한번 가볍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 목표치 제가 챙겨보려고 할 것 같아요. 눈에 쓱 안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 상승해서 여기에 목표치. 눈으로 봐도 쓱 어느정도 들어오죠. 그렇죠. 자. 이런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추세라든지 지지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빨리빨리 파악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6,200원. 앞에 장애물이 많네요. 마이크도 있고 뭐. 별거치는게 많네요. 자. 26,200원에서 여기 찍고 조정받았어요. 여기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32,600원. 자. 대체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숫자가 나오네요. 6,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6,000원. 맞죠. 그러면 여기부터 재반등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계산해보면 되는 거예요. 6,000원 다하면요. 34,200원. 아. 34,400원. 이것도 3,700원니까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34,000원대가 목표치인데 목표치 인근 가니까 딱 반응하죠. 여기 폭만큼 여기 조정 이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여기 폭만큼 상승한다니까. 여기 가가지고 윗골이 달고 실 밀리고 온봉 떨어지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치를 산정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매도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목표치 인근에서 좌측으로 가라 했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상당히 고급 팁이에요. 그죠?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 뭐 반도체 경기 어떻다 어떻다 해도 내년 하반기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매수해놓고 기다려봐라. 내년 1년 동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귀신 씨나라 까맹소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자 뭐 딴 분들 거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조회수가 몇만조에 올라오는데 들어보니까 들어맞네요. 아니다. 전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더 자신 있어요. 저 자신 있습니다. 들을 거 없더라고요. 자 여기 목표치 딱 달성되는 지점에 여기 인근이 장이 있다면 여기가 거의 확실한 목표치로 가져가도 된다. 장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옛날에 또 닥터케이에 전설이 있습니다. 삼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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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기분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엉풀이고 있는다고 찡거리고 있는다고 좋은 일 생깁니까? 웃어야죠. 마인드 컨트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닥터케이가 초특급 하락 목표치, 상승 목표치로 대박 수익 안겨줬던 구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승 목표치, 그 다음에 하락 목표치. 그죠? 상승 목표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바는 두 가지 다 있어요. 두 가지 다 끝내주게 맞춰냈습니다. 자 여기 폭만큼 상승료. 36만원에서 47만원권 갔으니까. 11만원권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반등하니까. 이거 죽이는 거 나오는 거예요. 44만원이죠. 11만원 더 하면 얼마입니까? 55만원입니다. 여기 인근 가서 방송 들어가 봐요. 오늘의 주식시간 감이 다 있습니다. 자 2018년 8월 20 8월 20일 인근 여기부터 여기 인근 들어가 봐요. 확인해봐요. 삼바 이거 55만원 갑니다. 야 질러 29살짜리 두 명한테 야 풀빵 질러 쪼리냐? 그래가지고 얼마 올라간 줄 알아요? 11만원 올라갑니다. 55만원 가는지 안 가는지 봐요. 그것도 55만원 딱 짚고 팍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기절을 했어요. 저기에서 우와 죽이네 죽이죠? 55만원 왔습니다. 여기 전설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틀렸습니까? 퍼펙트 여기 목표치만큼 그렇죠? 여기서 반등할 때 55만원 목표치 딱 짚고 내려옵니다. 사업 질러온 사람도 있었어요. 사업 그냥 방송 시청자 얼마 벌었습니까? 1억 넘게 벌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하락 목표치 그러면 하락하고 난 다음에 저점 매수 또 끝내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바로 나옵니다. 60만원에서 여기가 45만원 보면 돼요. 45만원 그렇죠? 그럼 15만원이죠? 15만원 빠졌다가 반등했죠. 여기 얼마인가 하면 50만원입니다. 50만원 50에서 15 빼면 되죠. 얼마입니까? 35만원이죠? 35만원 확인되죠? 샷! 딱 그럽니다. 20일까지 딱 먹어냅니다. 끝! 물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락 낙폭 크게 하락 목표치 달성한 거 샷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이야기 했거든요. 올라갔습니다. 이때는요 포인트는요 너무 큰 목표 중장기로 쭉 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일까지 딱 노리면 됩니다. 그렇게 짧게 먹고 딱 나오는 겁니다. 왜? 여기서 튕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삼성전자는 시원찮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하이닉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반등 이후에 목표치 하락 목표치 계산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10만원 정도 매수할 수 있다가 이야기 넣는 거거든요. 자 12만원에서 자 9만 8천원이니까 자 2만원하고 4천원이죠. 2만 4천원 맞죠? 2만 4천원 1만 4천원입니까? 1만 4천원이네요. 그렇죠? 1만 4천원 10만 2천원 1만 4천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1만 4천원만큼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1만 4천원 빼면요. 9만 아 4천원 넣죠? 이게 얼마나 왔습니까? 9만원 하락에 대한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 됐지 않습니까? 자 계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까? 12만 2천원에서 여기까지 빠졌다. 9만 8천원이니까 1만 4천원 맞죠? 그렇죠? 암산이 안 돼 갑자기 1, 2, 2 안 되면 계산기까지 해야지. 9만 8천원 2만 4천원이네. 그렇죠? 계산이 왜 틀렸지? 맞습니다. 2만 4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만 8천원에서 2만 4천원 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산수를 못하네. 2만 4천원 빼면 맨 처음에 맞았는데 8만 4천원입니다. 그렇죠? 죄송해요. 틀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락한 만큼 적당하니 하락 목표치 인근까지 왔잖아요. 완전하게 목표치 달성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능하다고 매수 가능하다고 이거는 낙폭과대에다가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한 거거든요. 목표치보다 엄청 안 온 게 아니잖아. 목표치 인근까지 어느 정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여기 20일까지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타고 강하게 가서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빠졌다가 20일 올라타면 다시 뭐 재매수도 가능하고 20일 깨지면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해보면 크게 어긋남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되고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었거든요. 8만 3천원에서 빠졌습니다. 7만 2천원이니까 이거는 안 틀리지. 이거 틀리면 완전 똥몽충이지. 반천원 그리고 7만 7천원권 아닙니까? 거기서 빠지면 만천원 빼면 6만 6천원권 지금 얼마입니까? 6만 8천원 아닙니까? 얼추 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선 돌파할 때 하락 목표치 하락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된 구간이니까 올선 올라타니까 이거 매수 그렇죠? 그리고 전전일까지 강세 보이다가 목표치 어디가 원래 목표치다? 20일이 목표치인데 참 20일에서 끊으려니 너무 수익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자 돌파 해주고 여기 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힘없이 쳐졌습니다. 20일에서 잘 끊어먹은 선수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레기 선수가 잽싸게 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매수했다가 위에 이것도 쳐지니까 이거 뭐 가만 냅뒀겠습니까? 다시 챙겨 먹었겠죠? 요 레기 다시 또 챙겨 먹었다 1번 눌러 얘야 그럼 죽이는 선수지 뭐 하락 목표치만큼 달성 어느 정도 구간에 오면 매수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종목만 이렇게 맞으면 뭐 그렇죠? 지수는 안 맞느냐? 지수도 맞다 이거지 볼래요? 자 이건 계산해봤습니다. 아까 계산기로 미리 한번 계산해봤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하락폭 3,292에서 여기 3,049 계산하면요 대략 240정도 갭이죠. 240 여기서 240 빼면 됩니다. 240 빼면요 2,940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약간 약간 아래윗골이 핀트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세요 여기 2,900 2,940 권역이 목표치다 이겁니다. 하락에 대한 목표치 목표치보다 약간 더 이거는 더 빠졌었죠. 언더슈팅 앞전 방송에 언더슈팅 보셨죠? 2,950 정도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계산 나중에 조금 더 정밀하게 해봐요. 2,950 정도입니다. 2,950 하락에 대한 목표치인데 여기는 한 50포인트 더 빠졌어요. 언더슈팅은 뭐다? 반등으로 안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라고 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치 가져가면 된다? 20일까지 20일 인근에서 딱 튕겨내려 하락 목표치 지수에서도 확인되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요 진행 중일 때 이렇게 하락 진행 중일 때 와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목표치가 목표치가 딱 산정이 되어 있으면요 그러한 목표치 인근에 가서 반등 나올 때 낙폭과대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여러분들을 챙겨보시면 상당히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제가 했던 부분 그러면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디 가서 한번 챙겨보시면 되는가 하면요 여기 추세에도 이야기가 나와있구요 종목 상담하면서 여러분들께 JYP 삼성전자 반등 구간 그죠? YG 플러스 기아 스토드 드래곤 하나 좀 시원찮구요 시원찮아 봤자 올라간 거 한번 생각해봐요 JYP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고 YG 플러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삼성전자 그죠? 산 이후에 빠졌습니까? 올라가다가 어저께 정도 빠졌어요 여기 그죠? KB 공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된다 생각하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 목표치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었다 생각하구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유료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 안내 링크 보시면요 카페 링크 있거든요 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백번 나을 겁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녹화 한번 끊고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닥터케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